1. 전직 프로게이머 출신 이찬주, 야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0년생으로 올해 만나이 23세인 이찬주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롤,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포지션은 미드라이너였다. 그는 2016년 대통령 백헤그 서울대표로 출전하여 1위, 2016년 즈프 월드 챔피언십에 한국대표로 출전하여 우승, 아프리카TV의 멸망전 롤 2017 우승위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2018년 데뷔 당시 미드 역대급 유망주로 평가받았다. 프로 데뷔전, 2017개 스파커키그 광주와의 경기에서 당시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러내기도 했다. 이찬주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때문이다. 9일 현지 소식통은 공식 계정을 통해 dfm 출신 미드라이너 야아롱 이찬주가 살인 혐의로 하노이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 5월 30일 피해자와 함께 하노이 호텔에 묵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와의 상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후 이씨는 그녀의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재빨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국은 호텔에서 뛰어내리기 전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언론에서는 범인의 나이를 33에서 44세로 잘못 보도한 바 있으나, 현재 한국 당국과 합심에 검거된 사람은 24세, 전 미드라이너 야아롱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찬주는 프로 무대에서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해외 이적도 실패하면서 사실상 은퇴했다. 현지 언론은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는 현재 조사 중이다. 유해지 기자 유희의 탑스타누즈.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6월 9일 11일 29 송고 nbsp nbsp 탑스타누즈.n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